이거 고기 시워야 돼요? 네. 고기가 여기서 시켜야 돼요? 오늘 단호 시험 있어요. 공부했어? 빠이! 이거 하나는 갖고 가. 에어컨 틀면 추울 수도 있어. 여기다 넣어도 돼? 네. 엄마가 학생을 준비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잘 갔다 와. 오 마이 갓. 너가 안 들었어. 어디 헤어집니까? 이따 밤에 만날 텐데. 아파. 기다려 주세요. 부럽다. 이뻐 보인다. 이쁘다. 응. 지금 가장 많이. 안 보여요. 지려봤다. 심각하다. 중님. 지금 충분히 심각해요. 약물 육업. 극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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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담고 있어요. 머리가. 아 어떡해. 윤준혁 씨가 뒤에서 엄청 좋아하네. 리액션이 최고예요. 이렇게 푹 빠져서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시험. 스테파니 글씨 잘 썼어 일단. 아는 것부터 푸는 거예요 일단. 오케이. 자신 있어요? 100점. 응. 응. 어 채점. 기대돼. 진짜요? 뭐 뭐. 완벽해요. 완벽해요. 어제 열심히 공부했나봐요. 네. 감사합니다. Who's that? Who's that? Who's that? 도착했습니다. 잘 왔어요. 잘 왔어요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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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? 네. 100점 받았어요. 거짓말. 진짜요. 진짜? 봐봐. 눈, 코 뜰 새 없어요. 어려웠다. 저 내일 입을 블라우스 좀 다려주세요. 100점이네. 맞네. 봐봐. 잘했어. 축하해. 진짜 잘 예뻐. 안 피곤해? 응. 먼저. 먹자. 밥 먹고 싶어? 배고파? 네. 뭐 먹을까? 김치찌개. 김치찌개? 손 씻자. 손 씻자. 잘하네요. 달까봐. 고기하고. 돼지고기. 마늘. 마늘. 자진 마늘. 오늘 요리하면 오빠가 아시스텐트. 마늘. 우와. 되게 맛있는데. 둘. 이거 고기 씻어야 돼요? 네. 고기가 씻어야 돼요? 고기가 여기서 씻어야 돼요? 우초바 씨 저 김치찌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? 아비지노 어머님한테 배웠어요. 버터. 버터로 끓이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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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볶고. 고기 볶고. 김치주스. 버터로 마시마자. 어떻게 마실까? 고기 볶고. 가자. 먹자. 예스. 예스. 버터 들어가면 궁금하다. 어떠지. 야 저건 맛없기가 쉽지 않지. 고마워요. 네. 오 씨 맛있겠다. 한국 분 다 드셨네. 쇼파 밑에 앉아 계시고. 야 최고. 음. 오 밥 말아서. 아 배고파요. 스케일 from 1 to 10. 김치찌개? 야.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제일 점수를 많이 달까요? 탑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. 지금까지 만든 김치찌개 중에서. 아 진짜요? 탑5? 10점 만점에 10점. 교과서야 교과서. 땡큐. 응. 감사합니다. 성공할 수 있어. 감사합니다. 오빠도. 아니 김치찌개 말고도 혹시 한국 요리. 한국 요리 자주 해요. 미역국 갈비찜. 김밥. 그리고 식혜도 만든 적이 있어요. 식혜? 네. 진짜 오래랑 걸려요. 야 식혜는 진짜 만들기 힘들던데. 인터넷이나 어머님한테서 배웠어요. 어머님이랑 자주 만나요? 네 어머니. 네 매주 만나요. 매주? 가족이구나. 네 어머님 너무 착해요. 사장님 찜해 먹으려는데. 이거 손질 깨끗하게 해 주실래요? 네 이거 괜찮아요. 이거 해 주세요. 미안해. 얼마나 신세가 카메라를 하는 거야. 감독님이 인사할게요. 큐하니까 뛰들어. 어..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